이 의린내 사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배구를 주니 귀한 부원의 감사를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 여기 많은 이런 순례객들이 오시는데 큰 차별을 간다고 저렇게 자매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출애급의 여정에 취한 금지순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지만을 감기 바랏고 여기 머릿속에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는 문제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앞으로 응답해 주시옵지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유롭게 빛을 철장하시고 앞으로 당하시길 바랍니다